한강이로 나오신 분들, 연인도 계신 것 같은데 안 볼래요. 친구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다들 좋은 추억 끝까지 만드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청년문화 페스티벌의 마지막 주자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. 여러분들 얼굴 직접 뵈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경북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면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들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.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나였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요. 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전한 유리병을 낀 게 더 바람을 가도 될 것 같지만 그냥 나를 비해 잡았던 손에 말려 선의 일보다 커다란 눈을 담겼어 아마 그 소름을 줬지만 우림이 내 것도 같고 서서 서주는 널한테 두려움이 내가 오늘 널 담긴 한 목소리 너를 위해 괜히 있던 따뜻함이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거 언젠이 없을 때 햇빛 한눈 안을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깨 없이 잠잠 이 시간은 조금씩 겪어져가 너도 너만의 맘에 사라질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사랑의 온통이 익숙해지 내 마음의 진심이 숨기지 말자 하루는 추억에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야 또 왔어요 그래도 이제는 색깔을 짚고서 넘어와 자 여러분들 처리 준비되셨어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자노 mungkin 저기 살리πα 사진 풍부하는 것 같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